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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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지상열 화요일 세컨타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힌트를 드렸죠 한 분은 밍크고래의 입담 한 사람은 샤크 예 아 벌써부터 예 매시업이 대단합니다 제가 정말 지상열 선배님께서 라디오 한다 그래서 바로 오케이 아 이거 라디오계를 한번 흔들어야겠다 둘이 만나면 지진 나겠다 한 번 제가 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딴게 아니고 저랑 비슷한 거 하잖아요 아 그 술 먹는 거요 여기 와서 흔드는 건 좋은데 그 바틀은 괜찮아요 그거 흔들어도 바틀은 뭐 같이 오늘 끝나고 같이 흔들어 볼까요 있어요 오늘 김대희랑 아주 그 잔발이랑 있어요 피렘이랑 아 그거라 대희 선배님들 사실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물고기로 따지면은 버들치 예예 버들치 네네네 아니 근데 그 용안을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거 같은데 그쵸? 네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다르거든요 어떻게 지상열 씨는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인가요? 저는 있는 상태죠 그렇죠 저는 그냥 거의 낙타죠 낙타 건조사우나 오늘따라 또 등이 많이 뭐 혹 같은 게 나오고 계시는 거 같은데 많이 굽어 계시네요 그냥 굽은 거야 그냥 컴파스가 된 거야 김원우님 개그맨이 아니라 배우인 줄 알았어요 잘생김 뿜뿜이라고 예전에 그 에마 부인의 주인공 마흥식 씨라고 있는데 그분 닮았어요 그 말 이름이 마흥식이 아니다 남자 주인공 분 남자 주인공이 마흥식 약간 애로배우상이에요 그렇죠? 애로배우상이에요 매력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눅눅하잖아요 사람이 촉촉한 것도 아니고 눅눅한 거 또 이대수님께서 안나씨 연기 우와 연말 대상에서 최우수 연기대상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연기 잘해요 제2의 윤여정이에요 기생충이네 아 지금 윤여준 선생님까지였나요?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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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쪽으로 모으세요 서비스 양